뱀을 신으로 여긴 사람들 예부터 탐라는 바다가 거칠고 땅이 척박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살기에는 어려운 땅이었지요. 어느 날 한 줄기 빛이 탐라를 감싸더니 잿빛을 띈 거대한 뱀이 빛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한라산에 뱀이 자리를 잡은 후부터 섬의 곳곳에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풀밭은 늘어났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봄이면 알록달록한 꽃들로 가득했고 여름엔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었어요. 가을엔 단풍과 안개가 멋진 풍경을 그려냈고요. 겨울엔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섬 사람들은 그 뱀을 잿빛님이라 부르며 누구나 섬기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계절마다 나는 고운 빛깔의 과일과 곡식을 바치고 술을 따르며 잿빛님께 절을 올렸지요. 사람들이 정성을 다할수록 탐라의 바람은 더 잔잔하고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잿빛님을 시세많은 무리도 있었어요. 그들은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지요. 섬의 곡식을 밤마다 뱀이 훔쳐먹는데 섬의 가축을 밤마다 뱀이 잡아먹는데 섬의 한 처녀가 뱀의 아이를 가졌다네. 발 없는 소문은 섬 전체로 퍼졌습니다. 뱀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 섬은 온통 뱀 밭이 되어버릴 거야. 누군가 외치자 사람들은 너도 나도 서리쳤습니다. 저 사악한 뱀을 없애버리자. 뱀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갈 곳이 없어질 거야. 뱀은 차가운 동물이니 태워버리자. 횃불을 든 사람들은 한라산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횃불을 던지자 잿빛님의 몸에 거무스름한 그림자가 일렁였어요. 몸뚱이는 불에 타 고통스럽게 비틀어졌고 기묘한 비명소리가 사방을 울렸습니다. 곧 역한 냄새가 섬 전체에 퍼졌지요. 바람은 점점 거세졌고 불길은 순식간에 섬을 덮어버렸습니다. 섬이 잿더미가 되고 나서야 불길은 잠잠해졌어요. 돌과 나무는 몽땅 시커멓게 타버렸고 사람들은 뿌옇게 내려앉은 연기 사이로 쓰러졌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울음소리와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남은 건 절망과 공포뿐이었습니다. 잿빛님이 사라진 후 바다는 다시 거칠어졌고 마을엔 이유모를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뱀처럼 피부가 검게 변하고 갈라지다가 썩는 병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쥐들이었습니다. 쥐들은 모든 것을 남김없이 갉아먹었습니다. 쥐들이 지나간 곳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것도 가축을 키우는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섬에 남은 건 사람들의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잿빛님이 저주를 내린 거야. 잿빛님이 우릴 용서하지 않을 거야. 섬의 한 처녀가 뱀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이야. 그 처녀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야. 섬 사람들은 잿빛님께 제물로 마을의 처녀를 바치기로 했습니다. 뱀의 아이를 가진 처녀를 찾아내기 위해서였지요. 섬 처녀들은 매일 밤 재물이 되어 거친 파도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새산한 안개가 섬을 뒤덮은 밤이었어요. 재단 위로 섬 처녀가 올라가자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기 시작했고 바다는 노한 듯 일렁이었습니다. 곧 안개들이 한 대 뭉치더니 마침내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번쩍였어요. 잿빛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잿빛님은 잿빛의 껍질을 벗고 하얀 빛이 감도는 용이 되었습니다. 가련한 인간들아 너희의 어리석음으로 이 섬의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다. 용의 목소리는 섬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며 엎드려 빌기만 했어요. 내가 너희를 계속 지켜보리라. 섬 전체를 울리는 기묘한 울음소리와 현란한 빛이 한라산을 빙빙 돌더니 곧 용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용이 사라진 뒤 거센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안개가 거쳤어요. 탐라에 다시 빛이 들기 시작했지요. 섬 사람들은 잿빛님의 보살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봄과 가을에는 술과 음식을 차려 잿빛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때부터 섬 사람들은 뱀을 보면 함부로 죽이지 않고 자신들을 보살피는 신이라 여겨 소중히 모시고 받들게 되었답니다. 장미 나무 옛날 어느 마을에 소문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부자는 곶간이 넉넉하고 인심이 좋기로도 유명했지만 그보다 집들의 경치가 아주 예뻐서 누구나 보고 싶어 했대요. 뜰 화단에는 오래된 장미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장미 나무가 풍기는 달콤한 향기가 온 마당에 가득했어요. 부자는 이 오래된 장미 나무를 매우 아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부자는 항상 장미 나무 곁으로 갔습니다. 향기롭기도 하지. 밤이 되면 부자는 방 안에 누워 장미 나무를 바라보며 잠들곤 했습니다. 달빛을 받으니 더욱 아름답구나. 어느 날 부자는 장미 나무를 바라보다가 까무룩 낮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미 나무 아래서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더니 귀신이 나타났지 뭐예요? 부자는 너무 놀라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귀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니 한숨을 푹 쉬고는 나무 아래로 다시 들어가 버렸습니다. 꿈에서 깨자 꽃잎이 사르륵 사르륵 바람에 스치는 소리만 들렸어요. 이것이 무슨 일일고 우리 집들에 무슨 일이 생기려는 것일까 부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뒤뜰에서 삭삭 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부자는 뒤뜰로 부랴부랴 달려갔습니다. 뒤뜰에서는 칠복이가 비지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행동이 신중한 칠복이는 행여나 꽃들이 상할까봐 조심스럽게 비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부엌에서 주르륵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자는 부엌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마침 부인이 부엌에서 나와 화단에 쌀 씻은 물을 버리고 있었지요. 행동이 조심스러운 부인은 꽃잎이 상할까 조심스레 반물을 흘려버렸습니다. 별일 아니구나. 그때 안체에서 까드룩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자는 안체로 발길을 옮겼지요. 안체 화단에는 다섯 살 된 손녀가 제 친구와 쪼그려 앉아 꽃반지를 만들어 놀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성큼성큼 다가가서 물었어요. 꽃을 꺾은 개냐 아니에요. 어젯 어젯밤 찬바람에 떨어진 꽃송이가 있길래 반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부자는 방금 전 꼼꼼히 무슨 의미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작은 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자가 가만히 보니 막내 아들이 쭐레쭐레 방에서 나와 잠깐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장미나무 앞에서 오줌을 누지 뭐예요? 오줌줄기가 장미나무 꼭대기까지 튀었습니다. 이슬방울 맺혀있던 장미나무에 오줌방울이 떨어지자 가지가 축 처지며 금세 꽃잎이 모두 시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자는 그제야 무슨 일인지 알게 되었지요. 부자는 아들의 귓보를 사정없이 잡아채웠습니다. 아들은 오줌줄기를 채 끊지도 못하고 끌려 나오다가 제 발에 제가 걸려서 어기적거리며 일어나려는데 하필 조망만한 돌부리에 걸려 다시 한번 꽈당 넘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찔끔찔끔 새던 오줌방울이 허공으로 흩날려 도로 아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소중히 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 부자는 호통을 치며 따끔히 혼냈습니다. 다음날 부자는 아들과 함께 물을 기러 왔습니다. 꽃에 물을 뿌려 정성껏 씻어주고 장미나무 밑을 깨끗하게 매만져 주었지요. 그러자 축 처져있던 가지와 꽃잎이 싱그럽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귀신이 다시 부자의 꿈에 나왔어요. 나는 장미나무에 깃든 귀신입니다. 요즘 주인의 아드님이 더러운 물을 내 얼굴에 끼얹고 나를 욕보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당장 혼주를 내줄까도 생각해보았지만 저를 돌봐주시는 주인을 봐서 차마 그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제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호련이 장미나무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부자의 인품은 널리 알려져 많은 존경을 받았고 장미나무 는 온 마을을 오래도록 향기롭게 했다고 합니다. 어느 주인과 하인 옛날 이웃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주인이 잔칫집에 가려고 하인에게 말 안장을 씌우라고 시켰습니다. 그러자 하인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툴툴 거렸어요. 주인 날이 소인은 안 가겠습니다. 하인의 말에 주인은 벌컥 화를 냈습니다. 하인도 없이 나 혼자 말을 타고 가란 말이냐 세상에 어느 하인이 주인의 명령을 어기고 제 맘대로 하더란 말이냐 주인의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했습니다. 그러자 하인은 슬그머니 주인의 눈치를 살피더니 기어드는 목소리로 우물우물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불쌍해 보이는 표장을 지으면서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오라 나리께서는 잔칫집에 가셔서 술과 고기를 많이 잡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계실 수 있지요. 그렇지만 소인은 이 추운 날에 밖에서 꼬박 굶은 채 날이 나오실 때만 기다려야 하지요. 그건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요. 어느새 하인은 울먹울먹 거렸습니다. 주인은 그런 하인이 불쌍해서 부드럽게 다독거렸어요. 그것은 네가 주변 머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음식상을 받을 때쯤 내 뒤에 와서 내가 어찌 너를 굶기겠느냐. 그럼 소인이 뒤에서 기침을 할 테니 그때마다 음식을 주셔야 합니다. 하인의 목소리가 금세 밝아지자 주인은 허허 웃음이 났습니다. 오냐 그럼아 하인은 그제야 얼굴에 활짝 웃음꽃을 피웠어요. 먹을 것을 챙겨주겠다는 약속에 마치 세상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신바람이 났지요. 하인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말고삐를 잡고 잔치집으로 향했습니다. 잔치집에 다다른 주인은 조금 뒤 푸짐한 음식상을 받았습니다. 약속한 대로 하인은 슬그머니 주인 뒤에 섰습니다. 주인이 국수 한 젓가락을 막 먹으려고 할 때였어요. 뒤에서 하인의 기침소리가 났습니다. 주인은 약속대로 상에서 음식 한 그릇을 내려 세며시 뒤로 밀어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입에 넣었던 국수를 씹어 넘기기도 전에 또다시 기침소리가 나지 뭐예요? 번개처럼 음식을 내일룸 먹어 치운 하인이 더 달라고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아니 벌써 한 그릇을 다 비웠단 말인가? 주인은 또다시 상에서 음식 한 그릇을 내려 슬쩍 하인에게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하인은 마파람에 개농 감추듯 뚝딱 먹어 치우고 또다시 킁킁 거렸습니다. 에고 좀 천천히 먹을 일이지 주인은 하는 수 없이 한 그릇을 또 내려 하인에게 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주인은 국수 한 그릇도 다 못 먹었는데 상위에 남은 것이라고는 회 한 접시뿐이었습니다. 주인은 기가 막혔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람? 주인이 한숨을 내뱉을 떼었습니다. 또다시 기침소리가 들려오자 주인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젓가락을 내동댕이 치고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차라리 니가 내 자리에 앉아라 내가 뒤에서 실컷 먹고 말고삐나 잡고 가겠다. 라고 말입니다. 백성을 사랑한 재상 옛날에 인품이 높은 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재상은 늙은 사촌 형수가 끼니도 못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수의 고생을 좀 덜어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면 되겠구나. 재상은 친구 재상에게 부탁해 조카에게 시골의 원님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조카는 부임하러 떠나기 앞서 재상에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 어서 오너라. 재상은 조카에게 음식을 푸짐히 차려주도록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런저런 훈계를 냈어요. 훈계를 하는 재상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부임을 하거든 늘 몸가짐에 주의하고 의롭지 못한 일로 재산을 모으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걱정 마십시오. 어떻게 오든 자리인데 제가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조카는 재상의 말을 고분고분 새겨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배가 많이 고팠는지 꿀꺽꿀꺽 음식을 맛있게 먹었지요. 또한 나이 많으신 어머니를 잘 모셔야 한다. 예 어머니께 효도 하겠습니다. 조카가 소절을 놓자 재상은 남은 음식을 조카가 데리고 떠날 하인들에게 먹도록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감마님. 하인들이 재상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하인들이 미쳐 소절을 들기도 전에 조카가 떠날 채비를 서두르지 뭐해요? 얘들아 그만 가자. 하인들은 거의 울상이 되어 조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재상은 조카를 불러 크게 꼬지졌습니다. 네 이놈 어찌하여 생각이 그리 좁단 말이냐. 조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재상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천둥 같은 재상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지요. 아랫사람들의 사정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네가 무슨 원님 노릇을 하겠느냐. 당장 그만 두거라. 재상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원님 자리를 거두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피부치라고 하지만 생각이 좁고 사람 댐댐이가 모자란 조카에게 한 고을을 다스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카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심정이었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조카는 재상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소용없다. 집으로 돌아가 공부에 힘쓰도록 해라. 형편이 어려운 친척도 중요했지만 재상에게는 백성들의 삶이 더 중요했답니다. 욕심많은 스님 옛날에 욕심많은 스님이 살았습니다. 스님은 날마다 연보를 외웠어요.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으니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 그러므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요. 주지스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꼭 이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지스님은 실제로는 아주 욕심이 많았지요. 좁은 절에 없는 것 없이 쌓아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지내는 동자승들에게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주지스님은 너무해. 동자승들은 주림배를 움켜질 때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동자승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던 주지스님이 도둑고양이처럼 살며시 잠자리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고 싶었지만 동자승들은 잠든 채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주지스님이 달걀을 삶지 않겠어요? 절에서 키우는 달기 낳은 것을 하나씩 둘씩 모아두었던 것입니다. 주지스님은 삶은 달걀을 가지고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이불을 둘러쓰고 앉아 혼자 야금야금 먹는 거예요. 동자승들은 자신도 모르게 꼴깍꼴깍 침을 삼켰습니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하고 물었지요. 스님 뭘 잡수세요? 주지스님은 움찔 했습니다. 너도 깨어있었느냐 배가 출출하여 순무 꼬리를 먹고 있다. 어서 자라. 주지스님은 이렇게 둘러대고는 휙 돌아앉아 남은 달걀을 다 먹어 치웠습니다. 배가 부르자 주지스님은 슬며시 들어 누웠어요. 그런데 잠이 쉽게 오지 않는지 주지스님이 동자승에게 물었습니다. 밤이 새려면 아직 멀었느냐. 그때였습니다. 마침 새벽을 날리는 첫 딸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밤이 다 샜나봐요. 순무 꼬리 아비가 시끄럽게 울어대는 걸 보니 말입니다. 동자승의 말에 주지스님은 얼굴이 새빨개져 헛기침만 했답니다. 신기한 안경 서울에 사는 한 제상에게서 안경을 얻은 시골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안경이 자기 눈에 맞는가 안 맞는가 를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저 새로운 것을 얻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했습니다. 어느 누가 나처럼 서울의 높은 제상한테서 선물을 받겠어? 노인은 자신이 사는 동네에 들어서자마자 안경을 걸쳐 썼습니다. 걸을 때마다 땀이 쑥 솟는 것 같기도 하고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기도 했어요. 노인은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제상에게 얻은 귀한 물건이라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떠냐? 내 모습이 아주 멋져 보이지 않느냐? 이 안경이 바로 서울 사는 제상에 준 것이니라. 노인은 집에 돌아오자 가족들에게 한바탕 자랑 놀랬습니다. 또 길에 지나가는 동네 사람만 보면 안경을 꺼내 쓰고 이렇쿵 저렇쿵 자랑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하루는 동네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노인은 당연히 안경을 쓰고 갔지요. 이게 바로 안경이라는 거구나. 진짜 신기하게 생겼습니다요. 잔치집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노인의 안경을 보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신기한 듯 안경을 만져보고 써보면서 부러워 했지요. 노인은 우쭐거리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잔치집 울타리에 걸려있는 시로를 보고는 불쑥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안경의 힘이 어찌나 좋은지 말이야 저 울타리에 걸려있는 거미줄이 마치 새끼줄 같이 굵게 보인다오. 시로가 거미줄 이라고요? 노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한바탕 크게 웃었답니다. 어이가 없는 듯 머리를 흔들면서 말이지요. 복도 없는 사람 작은 초가집에 사는 강일용 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강선비는 말할 수 없이 가난했어요. 밥은 커녕 죽도 못 끓여 먹을 형편이었습니다. 가진 재산도 없고 그렇다고 벼슬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부 사이도 화목하여 무엇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효자 효자 하면 강선비지 그를 따를 사람은 없어 어디 그뿐인가 부부 사이의 금실도 강선비네가 으뜸 이라니까 동네 사람들은 모두 강선비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임금님이 밤중에 평복 차림으로 궁궐을 나섰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살필 수 있으니까요. 임금님은 우연히 강선비의 고운 심성과 가난한 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난에 굴하지 않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강선비에게 임금님은 큰 상을 내리고 싶었지요. 내일 하루 동안 성 안으로 들어오는 물건은 모두 강선비에게 주도록 하라. 그런데 새벽녘까지도 별이 총총하던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기어이 장대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넀나 걸음을 서두르며 사람들이 투덜거렸습니다. 해가 저물어 사대문을 닫을 때가 되도록 비는 기세 좋게 퍼부었습니다. 이런 물건을 바치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임금님의 명을 받은 시종은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으려는 순간 한 백성이 달걀 한 꼬라미를 들고 급히 남대문으로 들어서지 뭐예요. 하루 동안 성 안으로 들어온 물건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시종은 임금님에게 그 사실을 아뢰었어요. 임금님 역시 몹시 안타까워 했습니다. 시종은 달걀 한 꼬라미를 강선빈의 집에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달걀조차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상해 있었습니다. 시종은 혀를 차며 강선빈의 가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은 복 없는 사람을 가리켜 강일용 이라고 했답니다. 서랍 속의 이야기들 부잣집 종이 집안을 샅샅이 살피고 다녔습니다. 뒤란샘문도 다시 단단히 잠그고 외양간 쇠죽 쓰는 아궁이불 단속도 했지요. 내일 자기 집 도령이 장가가기 때문에 그런 경사스러운 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싶어 집안을 평소보다 더 꼼꼼히 살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사랑방 뒷문을 지나가던 종이 깜짝 놀라 우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말소리가 났어요. 종은 창문에다 귀를 쫑그렸지요. 저 녀석을 그냥 둘 수 없다. 결혼하기 전에도 이 꼴인데 결혼을 하여 색시를 데려오면 어쩌겠느냐. 색시한테 퐁당 빠져 우리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 것이다. 아예 쓰레기통에 던질지도 몰라. 종은 숨을 죽이고 창문에다 귀를 더 바짝 댔습니다. 맞아 우리들이 이 서랍 속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딱 한가지. 저 작자를 저승으로 보내버리는 방법밖에 없다. 저 작자가 죽으면 그 부모는 자식이 남긴 것이라 우리 이야기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널리 팔 것이다. 그래 우리들을 책으로 내서 팔면 정말 신나겠다. 이야기들은 모두 손뼉을 쳤습니다. 종은 깜짝 놀랐지요. 이 집 총각은 옛날 이야기를 아주 좋아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정성스럽게 적어 그걸 책상 서랍에다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이 놀라우면 그들에게 읽어주고 사랑방에 가서 동네 머슴들한테도 읽어주었지요. 그러던 총각이 제 너머 동네 처녀와 혼담이 오가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결혼에만 정신이 팔려 서랍 속에서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돈이 손에서 손으로 돌고 돌듯 이야기도 입에서 입으로 돌고 돌아야 하는데 서랍 속에 꽁꽁 갇혀있자니 이야기들이 답답함을 견디다 못해 이야기 귀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항아리에 갇힌 돈들이 돈 귀신이 된 것과 마찬가지지요. 저 녀석이 내일 결혼한다는데 저 녀석을 저승으로 보낼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종은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이따 이따 신부 신부 동네 가는 잿길에 청실배나무가 있어. 내가 몸을 독을 잔뜩 묻혀가지고 청실배가 되어 나중에 주렁주렁 열려 있을게. 입맛을 잔뜩 돋구고 있으면 따먹지 않고 지나가지 못할 거야. 좋은 방법이다. 그렇지만 청실배를 따먹지 않고 갈지도 몰라. 나는 그 잿길 옹달샘의 곁에 있을게. 그 재를 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 옹달샘에서 물을 마시고 가거든. 내일 가마꾼들도 그 가파른 재를 올라가자면 목이 말라서 샘물을 마실 거야. 신랑도 마시겠지? 신랑이 물을 마시면 대번에 사례가 들려 죽게 할 거야.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지만 그 샘물도 마시지 않고 갈지도 몰라. 나는 백년 먹은 지내가 되어 초래청 멍석 밑에 숨어 있을게. 그러다가 저 녀석이 초래청으로 들어서면 다리를 물어버릴 거야. 이야기들은 모두 좋다고 손뼉을 쳤습니다. 다음날 신랑은 가마를 타고 집을 나섰지요. 어젯밤 그 종 막동이도 따라 나섰습니다. 가마가 재를 올라가 청실배나무 있는 곳에 가까워졌습니다. 청실배가 알맞게 익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 지경이었지요. 막동이는 청실배가 안 보이게 그쪽을 막아서며 갔습니다. 막동아 저 청실배가 맛있게 익었구나. 목이 마르던 참에 잘됐다. 잘 익은 것으로 몇 개 따오너라. 신혼길에 청실배를 따먹으면 부부금슬에 금이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갑시다. 신랑은 그러냐며 허허 웃고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가자 옹달샘에서 물소리가 졸졸 유난히 크게 났어요. 저기 물을 떠오너라. 막동이가 달려가더니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물뱀이 옹달샘 속에 떨이를 들고 있네요. 막동이는 잔뜩 비위가 상한다는 듯 태태 침에 뱉었지요. 신랑 가마가 신부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결혼식 하는 초래상이 거창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목에 청실롱실을 감은 나무 기러기가 놓여있고 그 곁에는 날개와 발이 묶인 수탉이 눈을 끔뻑이고 있었지요. 초래상에 기러기와 닭을 놓는 것은 기러기는 한번 짝을 지으면 한쪽이 죽더라도 다른 기러기와 새로 짝을 짓지 않는다는 데서 나온 풍속이고 닭은 날마다 새벽을 날리는 짐승이므로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막동이는 신랑 먼저 초래청으로 들어갔습니다. 초래상을 차려놓은 멍석을 샅샅이 살폈지요. 한 곳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멍석 사이에 지네꼬리가 보였어요. 신랑이 서서 절을 할 차례입니다. 바로 그때 신랑이 초래청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닭을 잘못 묶었네요. 막동이는 초래상에 놓여있는 닭을 훌쩍 들고 나왔어요. 닭 다리를 새로 묶는 신용을 하다가 닭을 슬쩍 지네 있는 대로 던져놓았습니다. 지네를 본 닭은 웬 떡 이냐 하고 콕콕 쪼아 홀딱 먹어버렸습니다. 초래상에 앉았던 닭이 횡재했네. 닭이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지네인데 묶였던 닭이 지네를 먹다니 이 부부가 부자로 잘 살 징조다. 동네 사람들은 덕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까요? 닭을 붙잡으려 하자 닭이 후다닥 도망쳤습니다. 발목을 허술하게 묶었던지 끈이 풀어진 것이지요. 구경꾼들이 모두 나서서 겨우 닭을 붙잡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신랑은 막동이를 노려보며 잔뜩 상판을 지푸렸습니다. 홀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신랑은 누나를 불아리며 막동이를 불렀어요. 너는 어째서 초래청에서 그런 엉뚱한 짓을 했단 말이냐? 막동이는 이러고 저러고 해서 그랬다고 사정을 늘어놓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 귀신들이 복수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막동이는 신랑을 데리고 얼마 전까지 신랑이 쓰던 사랑방 뒤로 살금살금 갔습니다. 이야기들이 뭐라 떠들썩했지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신랑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막동이 그 녀석 때문에 우리 일이 모두 산통이 깨졌어. 주인 녀석은 꽃같은 신부를 데려왔으니 이제부터는 신부한테 퐁당 빠져 우리는 돌아보지도 않겠지? 우리들은 꼼짝없이 이 서랍 속에 갇혀있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 복수할 방법이 없겠어? 신부를 없애버리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심심하니까 옛날처럼 우리들을 꺼내 읽을 거야. 그래 좋은 방법이야. 눈이 주말만큼 커진 신랑은 가쁜 숨을 내쉬며 막동이 한테 물었습니다. 네 말이 정말이구나.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방으로 들어가 이야기 적은 종이를 가지고 가셔서 신부님께 읽어드리세요. 그렇구나. 그래 너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럼 또 뭐냐? 서방님은 글재주가 있으니까 종이에 적어놓은 이야기들을 책으로 내서 세상 사람들한테 파십시오. 그러면 이야기들 소원도 풀고 돈도 벌고 꿩먹고 꼭 먹고 알먹고 맞다 맞아 신랑은 띨듯이 좋아하며 막동이 입에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서방님 어쩌자고 저한테까지 이러십니까? 아이고 네 녀석이 내 각시인 줄 알았다. 잔뜩 들떴던 신랑은 태태 침을 뱉으며 서랍에서 이야기 적은 종이를 꺼내 들고 신방으로 달려 갔답니다. 은혜를 갚은 개 새색시가 가마를 타고 시집가는 길이었습니다. 개가에 웬 강아지 한 마리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저런 불쌍한 강아지가 다 죽게 되었네. 내가 보살펴주어야지. 마음 시착한 새색시는 강아지를 안고 가서 잘 길렀습니다. 강아지는 커서 어미개가 되었고 어느덧 새끼를 낳았습니다. 하루는 이 개가 부엌으로 오더니 밥솥위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예요. 다른 때도 아니고 막 밥을 푸려고 솥뚜강을 열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개가 다 죽어가는 것을 살려주었더니 몹쓸짓을 하는구나. 새색시는 개를 쫓으며 야단을 쳤지만 개는 막무가내로 솥위를 뛰어넘었습니다. 개는 한 번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밥을 풀 때마다 솥뚜강 위를 뛰어넘어 다녔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개를 내일 죽여야겠다. 저렇게 버릇이 나빠서야 어디 집에서 기를 수 있겠느냐. 그날 그날 저녁 이 집에는 스님 한 분이 묵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집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죽을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참 이상한 일이다. 이 집에 줄 초상인하게 생겼으니 무슨 영혼일까. 그때 스님은 밖에서 개가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도가 높아 짐승의 소리도 들을 수 있었어요. 개는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이 지나면 죽게 될 터이니 젖을 실컷 먹어두어라. 강아지 한 마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가 왜 죽어요? 미련한 인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집 부엌 찬장 위에 천연이나 묵은 커다란 지네 한 마리가 있단다. 그 지네가 이 집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고 매일 밥을 풀 때마다 도끼운을 밥 위로 떨어뜨리지 뭐냐? 내가 그것을 막아주려고 밥소디를 뛰어다녔더니 글쎄 내가 버릇이 없다고 나를 죽인다는구나. 나야 어차피 죽을 목숨을 이 집 세색시가 구해주었으니 죽어도 좋다면 미련한 인간들이 딱하구나. 스님은 주인을 불러서 개가 하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주인은 그 말을 듣고 날이 밝자마자 사람을 식혀 부엌 천장을 뜯어냈지요. 천장에서는 정말로 커다란 진해가 나왔습니다. 주인은 가마솥에 기름을 붓고 펄펄 끓인 다음 진해를 그 속에 넣어서 잡았답니다. 그 뒤로 주인은 개를 절대로 야단치지 않았답니다. 독 아내 귀신 요즘에 학교 운동장만큼 넓은 터에 높은 담이 빙 둘러 쌓여 있고 그 안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연아문 채나 들어 앉아 있습니다. 엄청난 부잣집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진즉 해가지고 어두워졌는데 불은 안채 방 하나에만 켜져 있습니다. 다른 방들은 모두 깜깜하고 사람 기척도 없었지요. 금방 도깨비라도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 아랫동네에서 사내 한 사람이 그 집으로 바삐 가고 있었습니다. 등에 괴나리보참을 짊어진 게 나그네 같았지요. 나그네는 그 집 대문 앞에 멈춰 대문을 깡깡 두드렸습니다. 마치 자기 자기 집에라도 온 것 같았어요. 지나가는 나그네 올시라 날이 저물어 하룻밤 신세를 지려고 왔습니다. 안에서는 기척이 없었습니다. 사내는 거듭 대문을 깡깡 두드렸지요. 나그네라면서 자기 집 대문처럼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어요. 아무리 두드려도 기척이 없었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 이런 부잣집에서 인심 한 번 고약하네. 사내는 옆구리로 대문을 깡들이 박았습니다. 그러자 대문이 열렸어요. 사내는 다음 대문도 그 다음 대문도 쑥쑥 밀치고 들어갔지요. 저쪽 불 켜진 방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올시다. 나리점으로 하룻밤 신세를 질까 합니다. 사내는 뜰 아래서 불 켜진 방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크게 소리를 질렀지요. 그때 방문이 열리며 젊은 여자가 초롱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내는 멀거니 처녀를 건너다 보며 눈을 끈뻑거렸습니다. 저렇게 예쁜 처녀가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있다니 혹시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여우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묵어가시려면 집을 잘못 드셨습니다. 다른 데로 가보시지요. 아랫동네는 모두 오두막 집뿐이라 잘만한 집이 없습니다. 펜을 끼치지 않을 테니 방만 하나 주십시오. 내가 불을 떼고 자겠습니다. 방을 들이기는 어렵지 않사오나 우리집에서 주무시지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처녀는 역시 고운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사정이 있다고 할 때는 말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사정이라니요? 무슨 괴물이라도 나타난다는 말씀입니까? 제대로 말씀하시는 저녁마다 괴물이 나타납니다. 괴물이 나타나다니 그게 정말입니까? 처녀는 떨리는 소리로 그렇다고 했습니다. 잘되었습니다. 나는 호랑이도 맨주먹으로 때려잡는 사람입니다. 내 소원은 호랑이든 늑대든 무슨 괴물이든 그런 것들을 만나 힘을 겨뤄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해 보시오. 대번에 이 주먹으로 대갈통을 빠개버리겠습니다. 사내는 웃으며 쌍씨름판에서 상대를 패대기친 씨름콘 소리를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걸린 말씀만 들어도 살 것 같사옵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여기 오기를 잘했구려 그 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보시오. 저는 그 괴물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괴물이 얼마나 험하게 생겼는지 우리 식구들이 그 괴물을 보기만 하면 모두 그 자리에서 까물어쳐 버렸지요. 식구들이 저녁마다 그렇게 한 사람씩 죽고 오늘 저녁에는 마지막 제 차례입니다. 그럼 처자께서는 어째서 피하지 않고 이렇게 혼자 계십니까? 혹시 당신이 처녀로 둔갑한 괴물 아닙니까? 사내는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그려주며 다그쳤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다른 집으로 피하면 괴물들이 그 집으로 따라와서 애먼 사람들까지 죽일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으니 이제부터 염려탕 놓으십시오. 이 마당에다 멍석을 펴고 자다가 괴물이 나타나기만 하면 목을 그냥 풍뎅이 모가지 비틀듯 비틀어서 이 주먹으로 바가지 으깨듯이 부셔버리겠습니다. 사내는 사내는 포함던지기에 쓰는 그 포함만한 주먹을 쥐고 대갈통 으깨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호걸님 말씀만 들어도 살 것 같습니다. 처녀는 그제야 안심이 되는지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녀는 밥을 짓겠다며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사내는 섬나무와 장작을 가져다가 마당에 큼직하게 모닥불을 피우고 멍석도 가져다가 그 곁에 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처녀가 내다보았어요. 사내가 달려가서 밥상을 들고 나옵니다. 밥은 아예 자배기에다 가득 퍼 담았습니다. 술도 맑은 술이 구려 고맙습니다. 사내는 뚝배기에 가득한 청주를 뚝배기채 들고 냉소 마시듯 꿀꺽 꿀꺽 들이킵니다. 술을 마시고 난 사내는 주먹만한 숟가락으로 밥을 주먹만큼씩 떠서 먹었습니다. 자배기에 가득한 밥을 마파람에 개눈감 주듯 먹었지요. 사내는 빈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가며 천여더러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배를 채웠더니 평양 감사도 부럽지 않다. 사내는 곰방대에다 담배를 우겨 넣으며 크게 웃었습니다. 곰방대 대통 대통도 자기 주먹만 했지요. 담배 연기가 후 뿜었습니다. 그때 짐 모퉁이에서 무엇이 얼슨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괴물들이냐? 사내가 일어서며 고함을 질렀지요. 괴물이면 어서 이리 오너라. 내가 지금 네 녀석들을 기다리고 있다. 내 녀석들이 모가지가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다만 어제가 내놈들 재산 날이다. 사내가 깡깡 고함을 지릅니다. 괴물들은 자기들끼리 뭐라 한참 속닥이는 것 같았어요. 이 녀석들아 속닥거리지만 말고 여기 환한 대로 나오지 못하느냐? 사내가 그쪽으로 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괴물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녀석들아 내놈들이 밤마다 이 집 식구들을 한 사람씩 죽인다는데 도대체 그 까닭이 무엇이냐? 이리 나서서 그 까닭을 말해보아라. 괴물들은 제 녀석들끼리 두런두런 속삭일 뿐 얼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서 이리 나서지 못하느냐? 사내가 또 고함을 질렀습니다. 한참 만에 한 녀석이 여러 녀석을 거느리고 나타났지요. 네 녀석들 생긴 거 한 번 희한하게 생겼구나. 사내는 큰 소리로 한참 웃었습니다. 괴물들은 정말 이상 야릇하게 생겼어요. 모두 이마에 코뿔소 뿔 같은 뿔이 두 개나 구보정하게 솟아있고 입에는 멧돼지 이빨 같은 허연 이빨이 위아래로 솟아있었습니다. 엉덩이에도 코끼리 이빨 같은 뿔이 두 개나 양쪽에 돋아있었지요. 그런 괴물이 다섯 놈이나 됐습니다. 아무리 괴물이라지만 괴성 망측하게도 생겼구나. 조물주께서 술 마시고 장난으로 아무렇게나 주물러 놓은 거 아니냐. 더구나 엉덩이에 뿔 난다더니 너희들은 정말로 엉덩이에까지 뿔이 났구나. 장사님 소인들 문안들이 옵니다. 괴물들이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생긴 것 같지 않게 태도가 이만저만 공손한 게 아니었어요. 오냐 문안 잘 받겠다. 그런데 어째서 저녁마다 이 집에 나타나서 식구들을 죽이느냐. 그 까닭을 말해보아라.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이 주먹으로 내 녀석들을 부시겠다. 사내 목소리에 지붕 기화장이 들썩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들은 이 집 식구들을 죽인 적이 없사옵니다. 너무도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여기에 나타났을 뿐이옵니다. 그런데 이 집 식구들이 저희들의 이 험상스런 꼴을 보고 모두 그 자리에서 까물어쳐버린 것이지요. 괴물 두목은 말을 하며 머리가 땅에 닿게 주웍거렸습니다. 나도 내 녀석들 상판을 처음 보았을 때는 간이 덜렁했다. 그런데 말하는 것이나 행동거지를 보니 거지 부렁이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구나. 그럼 그 억울한 사정이 무엇이냐. 나한테 말을 해보거라. 너무 쫄지 말고 차근차근 말을 해봐. 사내는 주먹만한 곰방대에서 담배연기를 뻐금거리며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괴물이 아니었고 돈 귀신들이 옵니다. 뭐라고? 돈 귀신?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그 돈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그 돈 가운데서도 저희들은 금으로 만든 금화 귀신과 은으로 만든 은화 귀신들이 옵니다. 뭐라고? 돈 귀신도 그냥 돈 귀신이 아니고 금화 귀신이고 은화 귀신? 나는 조선 팔도를 물은 매주발듯 밟고 다녔다마는 돈 귀신이 있다는 말은 듣느니 처음이다. 더구나 금화 귀신 은화 귀신이라니 세상에 그런 귀신도 있었단 말이냐? 그건 그렇고 너희들이 이 집 주인한테 할 말이 무엇이냐? 네. 이 댁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엄청난 부자입니다.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라 이 댁 식구들은 금화와 은화를 어디다 쓸 일이 없어 저희들을 항아리에 담아 뒤란에 묻어두고 있사옵니다. 그런 항아리가 다섯 개나 되온데 지금부터 삼십년 전에 묻어놓고 삼십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사옵니다. 금화하고 은화를 항아리 다섯에다 묻어놓고 삼십년 동안이나 열어본 적이 없다고? 그게 정말이냐? 네. 삼년도 아니고 삼십년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돈이란 것은 이름부터가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 아니옵니까? 돈이란 말을 예사로 들었더니 돈이란 게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로구나. 그건 그렇고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도간에 넣어서 삼십년도 넘게 묻어놨으니 저희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미치고 환장하다 못해 발짝 뛸 지경입니다. 그렇지만 무거운 금화와 은화를 차곡차곡 담아놨으니 발짝 발짝 뛰기는 거녕 서로 무게에 눌려 몸을 융짝달싹 할 수도 없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험상스런 꼴로 동기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얼마나 환장하겠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괴상망측한 꼴이 되었겠습니까? 동기신들은 사뭇 굽실거리며 주워 섬겼습니다. 내 녀석들 말을 들어보니 사정을 알만하구나. 그렇지만 주인들이 너희들을 보고 놀라서 죽어버리면 다른 방도를 써야지 어째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꼬락선이를 하고 나타나서 사람을 죽인단 말이냐? 아닙니다. 달리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말을 하려고 나타나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핵가닥 쓰러져서 꼴가닥 숨이 넘어가 버렸지요. 세상에 이렇게 미치고 팔짝 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호걸 님께 이런 말씀이라도 드리고 나니 살 것 같습니다. 괴물들은 이마에 돋은 뿌리 땅에 닿게 수십 번 절을 했습니다. 알았다. 돈은 네 녀석들 말대로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인데 강아지처럼 목줄을 매놓은 것도 아니고 30년 동안이나 땅속에다 묻어놓고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으니 미치고 환장하지 않고 베기겠느냐? 아이고 우리 사정을 알아주시니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럼 그 항아리부터 파보아야 내놈들 사정을 제대로 알겠다. 어서 가서 항아리를 파보자꾸나 사내는 삽과 괭이를 챙겨들고 나섰습니다. 괴물들은 금방 횃불을 만들어 들고 뒤란으로 갔지요. 여기입니다. 아무데나 파보십시오. 한 뼈만 봐도 뚜껑이 나옵니다. 사내가 삽으로 살살 흙을 걷어냅니다. 금방 항아리 뚜껑이 나타났어요. 사내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야? 사내는 뒤로 한걸음 물러섰습니다. 누런 금화가 횃불을 받아 환하게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냥 반짝이는 게 아니고 이제 살았다고 고함이라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 군데를 또 팠습니다. 이번에는 하얀 은화였어요. 세 항아리는 금화고 두 항아리는 은화였습니다. 야 살았다. 이제 해방이다. 괴물들은 제 녀석들끼리 끌어안고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호걸님. 동기신들은 사내 앞에 엎드려 수십 번 절을 했습니다. 호걸님께서는 얼른 이 돈을 가지고 가셔서 아낌없이 쓰십시오. 사람들은 우리 금화나 은화는 한 입만 생겨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또 우리를 간수할 때는 신주단지 모시듯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돈이 이 사람 손에서 저 사람 손으로 건너다녀야 우리 돈들도 신이 나고 그 나라 경제도 발전합니다. 돈이 돌아다녀야 그 나라 경제가 발전한다고?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시골농부가 쌀 한 가마니를 열량에 팔면 그 나라 경제는 그만큼 나아지고 농부가 그 열량으로 옷장수한테서 옷을 사면 또 그만큼 나아집니다.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든 집을 사든 논을 사든 돈이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갈 때마다 그만큼씩 그 나라 경제는 발전합니다. 아리송하다마는 돈이 돌고 돌아야 그 나라 경제가 나아진다는 말은 그런 것 같기도 하구나. 하여간 돈이 돌고 돌면 우리 돈들도 신이 나고 나라 경제도 발전하니까 백성들도 모두 신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30년 동안이나 땅속에 묻혀 있었으니 우리들이 미치고 환장하지 않겠습니까? 아가씨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주인아씨 안녕하십니까? 동귀신들은 아가씨를 보자 모두 땅에 엎드려 고개를 두 번 세 번 주워거렸어요. 저희들은 오늘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타났다가 아가씨마저 돌아가시면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꽃같은 아가씨께서 돌아가시는 것도 기가 막힐 일이지만 아가씨마저 돌아가시면 우리는 영영 땅속에 묻혀버릴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가슴이 천가닥 만가닥 찢어졌습니다. 미안하다. 그런 줄도 모르고 너희들한테 생고생을 시켰구나. 내일부터 당장 너희 돈들을 풀겠다. 저 아래 들판 위에 저수지를 막아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게 하고 외국으로 무역도 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당장 세상에 헐월 풀겠다. 이제부터 안심하여라. 아가씨는 금하와 은하가 부딪히는 것 같은 고운 목소리로 시원시원하게 말했습니다. 야 신난다. 이제 우리는 해방이야. 동귀신들은 자기들끼리 껴안고 깔깔거리다 못해 엉엉 울었습니다. 사내와 아가씨는 환한 얼굴로 동귀신들을 보고 있었어요. 호걸님 괴물두먹이 울음을 그치며 사내를 불렀습니다. 지금 저쪽 이웃동네에도 저희들하고 똑같이 갇혀있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거기도 돈이 갇혀있단 말이냐? 아니요. 돈이 아니고 이야기들이 책상 서랍에 갇혀 그들도 우리 돈들처럼 지금 죽을 맛입니다. 이야기들이 서랍에 갇혀? 이야기란 게 사람들이 말로 하는 것이 이야기인데 형체도 없는 이야기들이 갇혀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들이 항아리에 갇혀있듯이 그 집에는 이야기들이 서랍에 갇혀있어 이야기 귀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별 희한한 일도 다 있구나. 그럼 거기도 한번 가보자. 호걸님 저를 혼자 두고 어디를 가신단 말씀입니까? 아가씨가 사내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렇구먼 거기는 다음에 가보겠다. 사내는 크게 웃으며 아가씨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꿈 풀이의 보답 옛날에 이찬이라는 벼슬을 나고 있던 김경신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경신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어요. 그 꿈 내용이 예사 꿈과 달랐습니다. 자신이 두건을 벗고 흰 갓을 쓰고 손에는 열두줄 가야금을 들고 절의 우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꿈에서 깬 뒤에도 실제 겪은 일처럼 생생했지요. 또 생각할수록 꿈의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 꿈을 풀어보게 했습니다. 두건을 벗은 건 벼슬을 잃을 징조요. 가야금을 든 것은 칼을 쓸 징조올시다. 우물로 들어간 것은 보나마나 감옥에 갇힐 징조입니다. 꿈포리가 너무 나빴습니다. 걱정이 되고 불안한 경신은 집안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었지요. 그때 마침 아찬 여삼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경신은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 까봐 겁이 나서 그를 피했습니다. 병이 심해서 누굴 만날 수 없소. 다음에 봅시다. 종을 내보내 병을 핑계대며 돌려보내려 했지요. 하지만 여삼은 막무가내로 뵙기를 청하였습니다. 만나지 못하면 돌아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경신은 답답하던 더라 어쩌면 이 사람이 고민을 풀어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어 여삼을 불러들였어요. 경신을 보더니 여삼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사옵니까? 왜 대문밖에 안 나오시는 겁니까? 공 깨서 꺼리는 바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경신은 꿈 이야기를 하고 그 꿈 풀이까지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꿈 이야기를 듣던 여삼이 벌떡 일어서더니 느닷없이 큰 절을 올렸어요. 경신은 무슨 일인가 하고 멀뚱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정말 큰 꿈입니다. 왕이 될 꿈입니다. 뭐라고? 공께서만을 왕위에 오른 뒤에도 절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면 제가 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경신은 옆방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내보내고 여삼과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여삼이 나지막한 소리로 꿈 풀리를 했어요. 공께서 꿈에 두건을 벗은 것은 공의 윗자리에 앉은 이가 없음을 뜻하며 흰 갓을 쓴 것은 빛나는 관을 쓸 징조입니다. 열두줄 가야금에 든 것은 십이대 손이 왕위를 이어받는다는 의미요. 우물에 들어가는 것은 궁궐에 들어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경신이 물었습니다. 내 위에 각간 주원이 있지 않는가 어떻게 그를 제치고 내가 왕위에 오른단 말인가 그리 문제될 일이 아닙니다. 북천신에게 제사를 지내십시오. 경신은 여삼의 말을 따라 북천신에게 제사를 올렸습니다. 얼마 뒤 선덕왕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왕이었던 선덕왕에게 왕자가 없었으므로 누가 그 뒤를 이어 왕에 올라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각간 김주원이 선덕왕 뒤를 이열 것으로 짐작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왕족과 대신들이 주원을 왕으로 추천했어요. 주원은 궁안으로 들어갈 채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원의 집이 북천 건너편에 있어 궁궐에 가려면 반드시 그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큰 비로 북천에 물이 너무 불어 있었습니다. 주원은 마음이 급했지만 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경신은 그 틈을 타서 먼저 궁궐에 들어가 왕위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바로 원성왕입니다. 대신들은 모두 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축하를 올렸어요. 여삼의 꿈풀이가 그대로 맞은 것입니다. 아쉽게 왕위를 놓친 김주원은 명주로 가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원성왕은 왕위의 기틀을 든든히 잡은 뒤에 여삼을 찾았지요. 꿈풀이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러나 여삼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답니다. 원성왕은 안타까워서 그 자손들에게 벼슬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거망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경솔한 행동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앞에서 들려드린 장미나무 이야기에서 막내 아들이 한 행동에 걸맞는 표현입니다. 장미나무는 경거망동한 막내 아들의 행동을 고쳐주기 위해 아버지의 꿈에 나타나 알려주었습니다.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별 생각 없이 잘못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두 번은 그냥 지나갈지 모르나 그러한 행동이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올바른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색 아멘 유니